버들립 소년 연이는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웃 마을에까지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이 귀여운 연이에게는 불행히도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연이를 사랑해주던 친어머니가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시자 그 대신 계모가 들어와 같이 살았어요. 이 계모는 맘씨가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연이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보지 않는 데서는 늘 구박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이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일을 해놓고는 쉬는 때도 있건만 연이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놓고 쉬려고 하면 계모가 얼굴을 찡그리고 연이를 나무랬지요. 다 큰 계집애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못써 할 일이 없거든 나가서 밭이라도 매지 어찌 넌 놀 생각만 하니 연이는 밭에 가서 풀을 맺습니다. 더운 여름날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밭을 매다가 좀 쉬려고 하면 어느 틈에 계모가 밭에까지 나와서 연이를 꾸짖었습니다. 산밭에 가서 삶이라도 배워올 것이지 늘 게으름만 피우니 무슨 아이가 그렇게도 꽤만 생겼느냐 어머니, 삶은 아직 밸대가 안 됐어요. 연이가 대답을 하면 어머니는 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밸대가 안 됐으면 돌밭에 돌이라도 골라내렴. 돌밭은 잔돌이 많아 농사도 짓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밭에 그 많은 돌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돌을 고르는 연이의 손은 차마 볼 수 없이 거칠어지고 손가락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킴으로 연이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지요. 밤이면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바느질할 거리가 없으면 더운 여름날에 겨울옷을 꿰매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부엉일에서 논밤 매는 일, 바느질, 집안 치우는 일 모두 연이가 혼자 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느라고 연이는 머리를 빗을 틈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놓고 머리라도 빗으려 들면 어머니는 펄펄 뛰며 야단을 쳤습니다. 계집애가 벌써 시집을 가려고 머리 치장만 하려 드는 거니 웬 맵 시내기는 그리도 좋아하노? 연이는 이런 구박 속에서 그 아름다운 머리까지 까치집처럼 되고 옷이라고는 언제나 헌 누더기만 얻어 입고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계모는 우연히 산나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엄동설 안에 산나물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러나 계모는 연이를 골려주고 싶은 생각에 연이에게 산나물을 캐어오라고 일렀습니다. 어머니, 겨울에도 산나물이 있어요?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연이가 이렇게 모르니 계모는 산에 가서 찾아보지도 않고 너는 입으로 산나물을 캐는 거니? 하고 화를 내며 도끼 띈 눈으로 연이를 노려봅니다. 연이는 광주리를 끼고 산으로 갔습니다. 눈 쌓인 산을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산나물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연이는 두툼한 솜옷을 입지 못하고 겨본만 입고 있었으므로 눈 쌓인 산속을 헤매 다니느라니. 온몸이 얼음같이 차고 턱이 달달 떨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원망하려 들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우죽 산나물이 먹고 싶어서 그러실까? 혹시 죽지 않고 남은 산나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캐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연이는 눈을 헤쳐보기도 하고 돌을 젖혀보기도 했습니다. 깊은 산속을 종일 돌아다닌 연이는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산나물을 캐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을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걸음을 빨리 했지요. 그러나 너무 깊은 산속에까지 들어갔던 탓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 덮인 산길은 그게 길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산 그늘이 내려 덮인 골짜기는 이미 어두컴컴해져서 방향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이는 무서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개모에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을 걸 생각하니 산이 무섭다는 생각은 차차 사라져버리고 어디든지 춥지 않은 곳에서 몸을 좀 녹일 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은 이미 밤이 되어 있었어요. 연이는 바위 틈에 조그만 굴이 있는 걸 보고 그 속에 들어앉으면 찬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으니까 한결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불도 없는 굴이 어떻게 따뜻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지요. 그러다가 연이는 굴 안쪽으로 문같이 생긴 바위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바위를 젖히면 더 깊은 굴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따스한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이는 그 바위를 힘주어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거운 바윗돌이 스르르 열렸어요. 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문 안에 뜻밖에도 널따란 푸른 들판이 보이고 그 들판 한복판에는 깨끗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초가집 둘레에는 푸른 채소들이 가득 자라 있는데 연이가 찾아다니던 산나물도 무성히 우거져 있었습니다. 연이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그 초가집에서 얼굴이 환하게 잘생긴 소년 하나가 나오더니 바위문 앞에 가까이 와서 연이를 맞아주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이는 제 이름부터 말하고 산나물을 뜯으러 눈속을 헤매다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연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소년은 산나물은 저 채소밭에 얼마든지 있으니 그 바구니를 이리 주시오. 하고 연이의 광주리를 받아들더니 나무를 가득 뜯어주며 만일 또 여기 올 일이 있을 때에는 돌문 밖에서 수양버 들리파 연이가 왔다 문 열어라 이렇게 말하시오.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일러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연이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병 세 개를 내주면서 이 물병은 잘 가지고 있다가 써야 할 때 쓰시오. 하얀 병에 든 물은 뼈다귀에 뿌리면 살이 도로 생겨나고 빨간 병에 든 물은 그 살에다 뿌리면 심장이 움직여 피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병에 물을 뿌리면 죽었던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 이 약을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 부디 잘 가지고 가시오. 연이는 이상한 물병들을 받아들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돌문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날이 새어오는 새벽이었어요. 연이가 눈 속에서 산나무를 뜯어온 것을 보고 개모는 참 이상한 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이렇게 싱싱한 나물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 했지요. 그래서 개모는 그 다음 날도 또 나물을 뜯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연이는 전날 소년이 일러준 대로 그 돌문 앞에 가서 수양 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못 열어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돌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제 본 그 소년이 나와 연이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라고는 어제처럼 광조리에 가득 산나무를 뜯어주었어요. 개모는 이 추운 겨울에 푸른 나무를 뜯어오는 연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 날도 또 나무를 뜯어오라 이르고는 몰래 연이의 뒤를 밟아 산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개모가 뒤따라온 걸 모르는 연이는 돌문 앞에 가서 전날처럼 수양 버들리파 하고 소년을 불러 돌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모는 소년이 돌문을 열어주는 걸 보고 먼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이가 오자 눈썹을 고추 세우며 야단을 쳤습니다. 이 못된 거사 어디다 어떤 사내놈을 두고 만나러 다니느냐 내가 모를 줄 알고 천하의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며 온몸을 꼬집고 때렸습니다. 연이는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 그걸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의 맘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개모는 혼자 아무도 몰래 산속에 돌문이 있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굴 앞에서 개모는 연이가 하던 대로 돌문 여는 말을 외웠어요. 수양 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돌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얼굴이 환한 그 소년이 나왔습니다. 소년은 뜻밖에도 연이가 아닌 딴 사람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웬 분이 무얼 하러 이런 데를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개모는 다짜고짜로 소년을 붙들고 품에 지녔던 칼을 빼어 단번에 찔러 죽였지요. 개모는 소년의 시체와 초가집을 불살라버린 후 채소밭까지 모조리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개모는 연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 이 추운 겨울에 산나물을 곧잘 뜯어오더구나. 오늘도 그 산나물을 뜯어오너라. 만약에라도 못 뜯어오는 날엔 그냥 두지 않을게다. 연이는 왠지 불안한 생각에 마음을 조이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앞에 서서 연이가 소년을 불렀어요. 수양 버들리파 연이가 왔다. 문 열어라. 그러나 돌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연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돌문을 밀어져치고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초가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불에 탄 해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이는 무서움과 슬픔에 그만 그 자리에 엎디어 엉엉 울었습니다. 불에 탄 해골은 얼굴이 환하고 마음씨가 고운 소년의 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름다운 소년이 시커멓게 탄 뼈다귀로 변해버린 걸 보니 너무도 기가 막혀 한참 동안을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러다 연이는 퍼뜩 전에 소년이 준 물병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물병에 약을 쓸 때가 되었구나. 연이는 혼자 말을 하며 품에 지니고 있던 물병 세 개를 꺼냈습니다.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를 잘 모아서 본시 모양으로 맞춰놓고 하얀 병에 물을 뼈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해골에 살이 생겨나더니 전날 보던 그 소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이는 빨간 병에 물을 그 살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살이 불그레 핏기가 돌고 다시 파란 병에 물을 뿌리니 이번에는 소년이 눈을 뜨고 꿈이라도 꾸다 깬 사람처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연이는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제까지의 서먹서먹하던 마음은 가신듯 없어져서 힘껏 소년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전날처럼 환한 얼굴로 연이의 손을 잡고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이야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구하러 가라 하시기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니 이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에 가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연이는 너무도 고맙고 반가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년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이었고 하늘에 칠색 무지개가 섰습니다. 무지개의 한 끝에서 버들립 소년과 연이가 손을 잡고 둥둥 떠오르는 듯 하늘로 향해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소녀와 쥐 옛날 어느 곳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제 몸만 편히 지내려고 하는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심부름을 시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엉니를 도와달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예,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대체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 하고 나무라면 딸 아이는 도리어 화를 내며 왜 내게 그런 일을 시켜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됐지 아버지 어머니 일까지 하기는 싫어요 하고 어디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예,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먹게 해주고 옷을 지어 입혀주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시키는 말은 안 들으니 그런 아이가 어디 있니 하고 나무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예요? 딸 아이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모자라 삥삥거리며 일을 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놀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딸 아이를 버릇 없는 아이라 하여 저희 집 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배울까 봐 같이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는 같이 놀 아이들이 없었어요. 동무가 없으니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딸 아이가 놀러 갈 데도 없어서 뒷방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데 쥐구멍에서 조그만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쌀 알이 흩어져 있는 방 한쪽 구석으로 조르르 기어갔습니다. 딸 아이는 쥐를 쫓는 것도 귀찮아서 숨을 죽이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생쥐는 쌀 알을 집어물고는 도로 쥐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곧 큰 쥐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딸 아이가 가만히 보니 큰 쥐는 새끼 쥐가 끄는 대로만 기어다녔습니다. 그 어미 쥐는 눈이 먼 장님이었어요. 생쥐가 찍찍 울면서 큰 쥐를 데리고 쌀 알 있는 대로 갔습니다. 어미 쥐는 새끼 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쌀 알을 집어먹었지요. 어미 쥐가 쌀 알을 다 주워 먹고 나니 새끼 쥐가 다시 어미 쥐를 이끌고 구멍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딸 아이는 장님 쥐와 새끼 쥐가 하는 짓을 보고 참 이상한 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끼 쥐가 어미 쥐를 데리고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주는 것은 참 기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딸 아이는 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심부름조차 해드리기 싫어했는데 쥐는 눈만 어미 쥐를 먹여주기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제 자신이 쥐보다 못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딸 아이는 마음을 고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는 심부름은 물론 시키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제 할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속인 토끼 어느 날 호랑이가 두부 일곱 모를 함지박에다 넣어 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랑이는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두부로 동의를 바꾸어 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그때 마침 저쪽에서 토끼 한 마리가 이리로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착했어요. 그러나 토끼는 약을 뿐만 아니라 매우 마음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착하고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토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는 그 마음씨 좋은 호랑이를 그런 곳에서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오늘은 저 호랑이를 어떻게 골려준담 이렇게 생각한 토끼는 먼저 호랑이를 보고 깎듯이 인사부터 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응 토끼야 잘 있었니? 난 이 두부를 동의와 바꿔오려고 가는 길이야. 내겐 동의가 필요하단다. 그러세요? 그런데 아저씨 그 두부가 모두 몇 모예요? 토끼는 호랑이가 들고 있는 함지박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걸 다 묻는구나. 모두 일곱 모야. 아저씨 일곱 모나 돼요? 굉장히 많은 두부군요. 아저씨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토끼의 속셈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만 그 두부를 토끼에게 성큼 내주었습니다. 옛다. 넌 두부를 처음 받니? 실컷 보려모나. 토끼가 그 두부를 받았어요. 한 모, 두 모, 세 모, 네 모, 다섯 모, 여섯 모, 일곱 모. 꼭 일곱 모군요. 그런데 호랑이 아저씨? 또 뭐냐? 동의와 바꾸려면 이렇게 많은 두부를 주지. 안아도 돼요. 호랑이 아저씨는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탈이거든요. 호랑이 아저씨 부탁이에요. 이 맛있는 두부 한 모를 제가 먹게 해주실래요? 정말 부탁이에요. 토끼야 두부가 그렇게도 먹고 싶으냐? 예 아저씨 정말 먹고 싶어요.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는 걸요? 오냐. 한 모 라면 저도 좋지. 자 받아라. 이리하여 마음씨 좋은 호랑이는 두부 한 모를 토끼에게 내주었습니다. 토끼는 두부 한 모를 받기가 무섭게 날름 한 입에 넣어서 먹어버렸어요. 두부 한 모를 맛있게 먹어 치운 토끼는 또다시 호랑이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있잖아요 호랑이 아저씨. 정말 맛있네요. 또 군침이 돌아요. 제발 그 두부 한 모만 더 주실래요? 아저씨 부탁이에요. 그래 그렇게도 맛이 있다면야 한 모 더 주지. 호랑이는 다시 두부 한 모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도 받자마자 날름 먹어 치웠어요. 그리고 혀끝으로 입가를 싹싹 핥으면서 또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이 두부는 정말 맛있네요. 저도 돈이 있으면 한 모 사다가 먹고 싶어요. 하지만 제겐 돈이 없거든요. 정말로 어쩌면 좋지요? 토끼는 아주 능청맞게 말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호랑이가 보니 토끼는 정말 두부를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도 두부를 좋아한다면 한 모 더 주지. 호랑이는 또 두부 한 모 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또 그 두부를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꿀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는 야근 토끼가 어디 그것만으로 물러섰을까요? 토끼는 잠시 동안 멍청히 서 있다가 다시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또 무슨 말인데? 있잖아요. 아저씨는 정말 마음씨가 좋은 분이에요. 토끼야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해보아라. 이 두부 벌써 세모나 먹었잖아요? 그래서 세모를 먹으나 더 먹으나 본 뒤에 일곱 모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제게 돈이 생기면 갑절로 갚아드릴게요. 두부 좀 더 먹게 해주세요. 예?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씨가 어진 호랑이는 토끼의 그 말을 고지 들었어요. 한편 토끼는 호랑이가 화를 내지 않자 요리조리 계속 호랑이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꿰어서 두부 여섯 모를 빼앗아 먹었어요. 결국 호랑이에게는 이제 두부가 단 한 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토끼는 이제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안녕히 가세요란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는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깡충깡충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이 많고 마음이 너그러운 호랑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머지 두부 한 모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마침내 작은 동이와 바꾸었어요. 이렇게 두부와 동이를 바꾸어 가지고 돌아오던 호랑이는 또다시 길에서 그 야근 토끼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도대체 그게 뭐예요? 토끼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이거 말이냐 이건 아까 그 두부로 바꾸어 오는 동일한 물건이다. 왜 넌 처음 보니? 예 아저씨 그거 잠깐만 이리 줘보세요. 호랑이가 아무 생각 없이 동이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그 동이를 받자 땡그랑땡그랑 도들겨 보았어요. 이 동이에서 좋은 소리가 나네요. 토끼야 그 동이 이리 내놓아라. 그렇게 함부로 두들겨서는 안 돼. 이 동이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단 말이야. 큰일 나겠다. 이리 줘. 에이 아저씨도 저도 그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나는데요. 토끼야 두들겨서는 안 된다지 않아. 넌 왜 그렇게도 남의 말을 듣지 않니? 호랑이의 주의가 끝나기도 전에 토끼는 그만 그 동이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음씨 좋은 호랑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토끼를 잡아 쥐려고 했지요. 그러나 본래 약삭바른 토끼라 호랑이에게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랑이는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그럴수록 토끼는 더 날쌔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마음씨가 고약한 토끼는 도망을 치면서도 호랑이를 골려줄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용암께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리 하여 토끼는 어느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꼬리를 냇물에다 담그고는 호랑이가 그곳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호랑이가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능청맞게 시치미를 떼며 호랑이를 조금도 겁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호랑이는 너무나도 이상스러워서 토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토끼야 그게 무슨 짓이야?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이거 몰랐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꼬리에 많은 물고기가 붙는단 말이에요. 호랑이 아저씨도 어디 한번 나처럼 해보시지 않을래요? 물고기가 잡수고 싶다면 얼마든지 잡히니까요. 물론 그것은 그럴듯하게 찍어붙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지식한 호랑이는 토끼의 이 능청맞은 말을 듣자 몹시 물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의 거짓말을 고지 듣고 긴 꼬리를 차가운 물속에 담갔습니다. 됐어요. 그러고 잠시 동안만 잠자코 기다려 보세요. 틀림없이 꼬리가 무거워지실 거예요. 꼬리가 무거워지면 그건 물고기가 걸린 증거예요. 그땐 그 꼬리를 힘차게 치어 올리세요. 전 옆에서 잘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토끼는 몰래 꼬리를 물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나 고지식한 호랑이는 토끼 말을 고지 듣고 추운 것도 참았습니다. 추운 날 긴 꼬리를 물속에다 담그고 있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의 꼬리는 물과 함께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꼬리를 치켜 올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음씨가 고약한 토끼는 호랑이가 꼼짝도 하지 못하자 배꼽을 쥐며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몸뚱이에다 불을 질러 죽였지요. 토끼는 이렇게 하여 호랑이를 죽이고 이번에는 그 호랑이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그 근처에 있는 농가로 갔어요. 고기를 자를 칼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리하여 토끼는 빌려온 칼로 고기를 잘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토끼는 이처럼 나쁘다는 짓은 골라가며 했어요. 호랑이 고기를 한껏 먹은 토끼는 그 칼을 들고 농가로 갔습니다. 토끼는 농부에게 칼을 빌려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이세에 낀 호랑이 고기에 찌꺼기를 빼어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야밉게 굴자 농부는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는 그 칼을 토끼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이 바람에 토끼는 겁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는 바람에 짐승들을 잡으려고 쳐둔 그물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토끼는 그만 그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바둥거려도 헛수고였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며 바둥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똥파리떼가 날아왔습니다. 꽤 많은 토끼는 이것을 보자 또 용한 꾀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지요. 토끼는 그 파리들에게 부탁하여 제 얼굴에다 많은 알을 까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채 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에 그물을 쳐둔 사람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토끼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물에 걸린 토끼의 얼굴에 파리알과 파리떼가 뒷꿇고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가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늦게 온 것을 후회하더니 토끼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토끼는 옳지 됐다 하고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빨로 오랫동안 그물을 물어 뜯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물에서 빠져나온 토끼는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살았다. 난 정말 오늘 타고 태어났단 말이야. 이렇게 장난이 성공하자 토끼는 점점 더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장난을 할까? 정말 재미있는걸? 토끼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자기 목과 허리통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이게 대관절 어찌 된 일일까? 토끼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몸은 벌써 공중으로 활활 떠올랐습니다. 토끼는 큰 독수리에게 낚아채웠던 것입니다. 이 뜻밖의 사실을 안 토끼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어쩐다? 난 이제 이놈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찍히고 찍혀서 찢어지고 말 거야. 이젠 뉘우치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나 본래 꾀감하는 토끼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나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독수리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대관절 넌 어디로 가는 길이었니? 옳지 됐다. 이놈의 독수리를 속여서 도망을 쳐야지. 토끼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독수리 형님, 형님은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계셨군요. 이 형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느냐. 형님이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독수리 형님, 전 지금 하느님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처럼 귀중한 제 몸뚱이에다 형님이 지금 손을 대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를 체 가시려면 체 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형님이 하느님의 벌을 받으셔도 전 몰라요. 토끼는 이렇게 능청맞은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용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독수리는 토끼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몹시 겁이 났어요. 하느님에게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채고 있는 그 발톱에 점점 힘이 빠졌지요. 독수리의 발톱에서 힘이 빠지자 토끼의 몸뚱이는 발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높은 공중에서 땅바닥으로 물구나무 서듯이 호되게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토끼가 이번에도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번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몸뚱이는 가루가 되고 말았답니다. 말을 찾은 농부 옛날에 한 농부가 자고 일어나니 자기 집 말이 없어졌습니다. 곧비를 떼고 밤사이에 들애라도 나갔나 하고 집 근처 들판을 두루 찾아봤으나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예사말이 아니라 왼쪽 눈이 먼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왼쪽 눈이 안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말을 부리다가 보니 눈이 먼 사실을 알아냈지요. 농부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자기 집 말을 찾아 다녔습니다. 어떤 도둑이 자기 집 말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나 해서 찾아 다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서 뜻밖에도 자기 말을 발견했습니다. 마구깐에 메어 있는 말은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틀림없는 자기 집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집 주인을 찾아서 말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이 농부를 미친 사람이라면서 욕을 퍼부었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도리어 이 농부를 때리고는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농부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몇 가지 호되게 맞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사또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사또는 두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사또가 먼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김없이 내 말이랬다. 예, 사또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겠다. 예, 사또님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공연이 제 집에 와서 자기 말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다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말이라고 했는데 그럴만한 표적이라도 있느냐? 농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금방 밝은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사또님 있습니다. 우리 집 말은 분명히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너에게 묻겠다. 너희 집에 있는 말은 눈이 멀었느냐, 멀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아 눈이 먼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짜 주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눈이 먼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나중에 잘못되어 자기의 도둑질이 탄로나면 안 되니 자기도 진짜 주인처럼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사또, 제 집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네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이 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말 임자와 대답이 엇갈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왼쪽이냐, 바른쪽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를 가려 대답을 안 할 도리가 없었어요. 진짜 말 임자에게 먼저 물었으면 그대로 따라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사또, 저희 집 말은 바른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 한치도 어김이 없으렸다. 예, 어느 어른의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또는 이번에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집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예, 잃어버린 제 집 말은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 대답에도 어김이 없느냐? 예, 분명 왼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노라.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개나 있더냐? 사또님, 제가 말을 찾아가 보니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 길가에 논이나 밭에 무슨 곡식이 심어져 있더냐? 사또는 점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농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길 양쪽에 논은 없고 밭뿐이었으며 온통 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같이 가자. 사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을 데리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앞장을 서서 가면서 사또가 무엇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궁금하기 잃을 때 없었습니다. 이었고 그들은 말을 잃어버렸다는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너희 집을 알았다. 이번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따라 네 집으로 가보자. 사또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앞장을 서서 그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과연 그 길가에는 밭밖에 없고 그 양쪽 밭에는 콩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뒤따라오면서 양쪽의 콩잎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따라오던 사또가 앞서가는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너희들 둘 중에서 누가 진짜 말림자인지를 알았다. 그래도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님 그 말은 틀림없이 제 말이 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 즉 도둑도 자신있게 말했지요. 사또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분명 제 말입니다. 그러자 사또는 도둑을 보고 큰 소리로 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님 너무하십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도둑은 서슬이 시퍼렇게 잡아 떼었습니다. 네 이놈 듣거라. 내 말은 분명 바른 쪽 눈이 멀었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요. 그러면 됐다. 내 눈으로 이 양쪽 밭 콩잎을 자세히 보아라. 콩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어느 쪽에 있느냐. 도둑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콩잎사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바른 쪽 밭에 콩잎을 뜯어먹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예 사또 바른 쪽 콩밭에 잎사귀를 뜯어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네 이놈 그래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느냐. 사또? 죄라니요? 제가 콩잎사귀를 땄습니까? 무얼 잘못했습니까? 사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이 농부의 말을 도둑질하여 그 길로 갈 때 그 말이 이 콩잎을 따먹은 것이다. 네 말대로 그 말이 바른 쪽 눈이 멀었다면 바른 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콩잎이 있는지 모를 것이 아니냐. 왼쪽 눈은 보이니까 왼쪽 콩잎을 따먹었어야 하는데 내가 대답한 것처럼 바른 쪽 콩잎을 따먹었으니 그 말은 이 농부의 말과 같이 왼쪽 눈이 먼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이처럼 바른 쪽 콩잎만 따먹은 거지 그래도 도둑질을 안 했다고 잡아떼 작정이냐. 사또가 이렇게 이치에 맞는 판결을 내리자 도둑도 그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무릎을 꿇고 손을 비벼댔습니다. 이리하여 사또의 재치있는 재판으로 농부는 잃어버렸던 말을 도로 찾게 되고 도둑은 그날로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방 안에 가득 찰 물건 글방 아이들이 밤에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어려운 한문을 외지 않아도 좋고 바깥 맑은 바람을 쐴 수도 있으며 또 선생님이 수수께끼나 재미난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해져요. 네 오늘은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 내지 어디 누가 알아맞히나 보겠어요. 예 선생님 어서 내세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최근하자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테니 잘 들어요. 여기 이 엽전 한 잎을 줄 테니 누가 이 돈으로 방 안에 가득 찰 물건을 하나 사와봐요. 아이들이 듣고 보니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엽전 한 잎으로는 큰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이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만 끈뻑거리며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말이 없던 아이 하나가 그 엽전 한 잎을 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어림도 없지 엽전 한 잎으로 이 큰 방을 채울 수 없는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돈만 버리고 돌아올걸. 한편 돈을 지고 나간 아이는 가게로 들어가서 양초 한 자루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제 좀 봐라 양초 한 자루를 사왔네. 손가락 굵기만 한 양초가 어찌 큰 방을 채우니. 글쎄 제 머리가 돈 거 아니야. 모두들 이 아이를 놀려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양초를 사들고 온 아이는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금방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사온 물건으로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테니까요. 그러고는 성냥을 그어 사온 양초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온 방 안 구석구석까지 불빛이 환하게 가득 찼습니다. 과연 내 재주가 대단하구나. 어둡던 방 안이 그 양초 불빛으로 가득 찼구나. 선생님이 아이의 재주를 칭찬하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 아이의 뛰어난 재주에 반복했답니다. 싱글벙글 반쪽이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메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나 밥을 짓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나 하며 자나깨나 아이 낳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스님에게 쌀을 한 대빡 퍼주고는 스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바랑에서 곶감 세 개를 꺼내주면서 이 곶감을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요. 그렇지만 꼭 혼자 다 먹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곶감을 야금야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나머지 한 개를 마저 먹으려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심쟁이 마누라야 맛있는 곶감을 혼자 다 먹으려고? 남편은 곶감을 빼앗아 반으로 자르더니 반쪽은 아내에게 주고 반쪽은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곶감을 먹고 나서 아내는 아들을 영겁 후 셋이나 낳았어요. 마지는 잘생기고 늠름했고 둘째는 튼튼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찌된 일인지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 귀도 하나, 몸통도 반쪽, 머리통도 반쪽, 모두 모두 반쪽 뿐인 반쪽이었어요. 반쪽 뿐인 반쪽이지만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형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반쪽이가 과거는 봐서 뭐해? 같이 다니면 창피하니까 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반쪽이를 떼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반쪽이는 바람보다 빠른 걸음으로 형들을 쫓아갔습니다. 이 녀석아,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니까 왜 따라왔어?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지. 이 녀석 정말 혼 좀 나야겠네?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나무쯤이야. 반쪽이가 끙하고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둥이 우지끔 부러졌습니다. 반쪽이는 영차영차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방으로 쓰려고요. 했습니다. 반쪽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손살같이 달려가 형들을 따라잡았지요. 이 녀석아, 따라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라와?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어. 이 녀석 정말 혼 좀 나야겠어.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침침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바위쯤이야. 반쪽이는 끙끙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흔들흔들하고 나무가 비틀비틀하더니 큰 바위가 번쩍 들렸습니다. 반쪽이는 끙끙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큰 바위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판으로 쓰려고요. 했습니다. 반쪽이는 바위를 내려놓고 폭풍보다 빠르게 달려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 밑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반쪽이가 형들에게 물었어요. 왜 안 가고 여기 모여 있어? 저 고개 위에 호랑이가 득식을 득식을 해서 백사람이 모여야만 넘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이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왔으니까 꼭 백사람이 되었네? 형들은 픽픽 웃었습니다. 너 같은 반쪽이가 어떻게 한 사람이야? 반사람이지. 안 넘어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넘어갈래. 호랑이가 득식을 거리는 고개를 반쪽이 혼자 넘어간다는데 형들은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반쪽이는 성큼성큼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르니까 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와 반쪽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반쪽이는 한 손으로 호랑이 귀때기를 움켜쥐고는 한발로 배때기를 툭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호랑이란 놈이 찍소리도 못하고 벌렁 넘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호랑이가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요 놈들 잘 만났다. 반쪽이는 귀때기를 잡고 발로 배때기를 툭툭 걷어차서 호랑이를 모조리 잡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팔아 어머니 새 옷도 지어드리고 만난 것도 해드려야지.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짊어지고 도로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 고개를 못 넘던 사람들은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잘도 넘어갔어요. 형들도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잘도 넘었지요.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부자 영감은 호랑이 가죽이 새록새록 탐났어요. 그래서 반쪽이를 불러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 딸을 몰래 업어다가 자네 색시로 삼게 그렇지만 내 딸을 업어가지 못하면 호랑이 가죽을 모두 내놓아야 하네. 그런 내기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반쪽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반쪽이는 영감집에 가지 않았어요. 온 식구가 딸을 지키느라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가나요?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잡히고 말 텐데요. 이튿날 밤에도 반쪽이는 영감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반쪽이가 오나 안 오나 밤새도록 귀를 쫑긋거리고 있을 텐데 갈 필요가 없지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잡히고 말 테니까요. 그 이튿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영감집으로 갔습니다. 이틀이나 잠을 못 자 온 식구가 쿨쿨 고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몰래 갈 필요도 없었지요. 대문을 벌컥 열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는 일부러 어허음 하며 헛기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반쪽이가 왔는지 어쩐지 몰랐어요. 반쪽이는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상토를 서로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아들 소매에는 자갈을 집어넣고 마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어요. 영감 수염에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고요. 그리고 딸이 자는 방문을 열고 벼룩과 빈대를 한 움큼 뿌렸습니다. 문을 닫고 조금 기다리니까 딸이 펄쩍펄쩍 뛰면서 문 밖으로 나왔어요. 반쪽이는 얼른 딸을 들쳤고 소리쳤습니다. 반쪽이가 이 집 딸 업어갑니다.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지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성냥불이 영감 수염에 옮겨 붙었어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으니 오죽이나 잘 탈까요? 아들이 불을 끄려고 영감 수염에 소매를 휘둘렀습니다. 자갈든 소매를 수염에 대고 휘둘렀으니 영감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말았지요. 마님은 허둥거리면서 피리를 불고 하인들은 내상투나라 내상투나라 하며 맹맹 돌았습니다. 반쪽이는 그 꼴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반쪽이는 좋은 날을 골라잡아 장가를 들었답니다. 그 뒤로 아들딸 낳고 왁자지껄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호랑이 피리를 아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늘 피리를 불었지요.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 함께 지저기곤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데 이젠 죽는가 보다 싶었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는 겁니다. 급한 김에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앞발을 쳐들고 버드나무로 달려들었지만 나무가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호랑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꾼은 너무나 겁이 나서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호랑이는 잠시 후에 네 마리나 되는 호랑이를 더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으니까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버드나무 밑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섰습니다. 그 위에 또 한 마리 그 위에 또 한 마리 무동을 선 호랑이들은 나무꾼이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나무꾼은 이젠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피리나 한 번 불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나게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마침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무당호랑이었던 겁니다. 무당호랑이란 춤추는 걸 좋아하는 호랑이거든요. 피리 소리가 울리자 무당호랑이는 엉덩이를 실록실록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무동을 선 호랑이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차곡차곡 무동을 섰던 호랑이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바위에 머리를 찌어 모두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모르고 춤만 추는 무당호랑이는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피리를 계속 불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산길을 걸어 내려왔지요. 나무꾼이 어디 가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무당호랑이는 신나게 신나게 춤만 추었답니다. 할미꽃의 서러움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딸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살림도 넉넉하고 식구들이 화목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집안에는 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행복한 집이라고 하며 부러워하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 살림을 어머니가 도맡아서 꾸려나갔습니다. 딸들도 외로운 어머니를 도우며 위로해 주었지요. 어머니는 딸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들처럼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딸들이 하도 자기를 위해주므로 콧등이 시큰하도록 대견하기만 했어요. 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철이 바뀌면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화목한 집안의 셋 딸들도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차례로 시집을 갔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마다 어머니는 정성을 다하여 시집가서 잘 살 수 있게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어요. 값나가는 비단 옷감이며 의리의리한 자개장롱에 반다지 3층장 경대는 물론 괴목으로 짠 뒤조와 찬장까지 노새에 바리바리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딸들이라 집안에 있는 것은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장만해도 아까운 줄을 몰랐지요. 그러나 이 집안 살림에도 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 셋을 시집을 보내고 나니 그 넉넉한 살림도 거덜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거덜이 난 살림은 아깝지가 않았지만 딸들이 자기 곁을 떠나 혼자 외롭게 된 것만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마에 주름살이 굵게 패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구부러져 기운도 쓸 수가 없었어요. 딸들이 시집 가고 난 몇 해 동안은 그런대로 죽이라도 먹고 지냈는데 이제 그것마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휴 이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을까 그렇다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끓을 수도 없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마침내 큰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돈집에 군식구로 얹혀 산다는 것이 쑥스럽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눈치코치 보며 밥을 얻어 먹더라도 딸네 집이니까 빌어 먹는 거지가 되거나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큰딸은 처음 얼마 동안은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큰딸을 찾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지요. 혼자서 외롭기만 했던 지난 날들이 먼 옛 이야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자 딸은 마침내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놓이며 길러놓은 딸 자식으로부터 구박을 받자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의지할 데 없는 제 어미를 이렇게 구박하다니 어머니는 어머니는 서러움을 안고 큰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걷는 어머니의 눈앞에 둘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 애가 있었구나 둘째는 틀림없이 나를 반겨줄 거야. 어머니는 눈앞이 환해지고 힘이 났습니다. 둘째 딸은 어머니가 찾아가자 매우 기뻐했어요. 역시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어머니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둘째 딸이 자랄수록 큰 딸이 구박하던 일이 생각나고 괘씸하기 조차 했어요. 그러나 둘째 딸의 요성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역시 자기 어머니가 아주 살라운 것이라고 믿자 짜증을 내고 구박을 하기 시작 했어요. 이리 하여 어머니는 또 눈보라 치는 겨울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큰 딸의 집에서 쫓겨날 때보다 더욱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 눈보라 속에 늙은 어미를 내쫓다니 옛말에 딸이 열이라도 찬빛 하나만 못하다더니 그 말이 꼭 맞구나.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찾아가는 도리밖에 없었지요. 우리 막내딸만은 이 어미를 천대하지 않을 거야. 그렇고 그렇고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막내딸은 마음이 어질고 고왔습니다. 딸 셋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착했어요. 딸들을 다시 집 보내고 외롭게 지내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저희 집으로 모셔가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을 생각하자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귀여운 막내딸을 어서 보고 싶었어요.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눈보라 속을 뚫고 고개 위로 졸다름 차올랐습니다. 막내딸의 집을 가려면 큰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눈보라가 먹고 저쪽 산 아래 오순도순 눈에 덮인 초가집들이 보였어요. 그 속에 사랑하는 막내딸의 집도 보였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어머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의 소리는 모깃소리만 했어요. 아가야 어미가 왔다. 막내딸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정신없이 고갯마루까지 올라온 어머니는 이제는 기운이 쑥 빠져서 더는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입을 달싹이며 막내딸을 부르던 어머니는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막내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머니가 둘째 언니네 집에서 쫓겨나 자기 집으로 떠났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막내딸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마중을 나가야지 아침에 떠나셨다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혹시 도중에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불길한 생각을 떠올린 막내딸은 미친 듯이 대문을 나서 단숨에 고갯마루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와락 달려들어 어머니를 끌어안았지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숨을 거둔 지 오래여서 얼음장 같이 차가웠습니다. 막내딸은 조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지요. 막내딸의 슬픈 울음소리가 길게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뒷동산에 양질 바른 곳에 고의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자주자주 성묘하였습니다. 그 지겹던 겨울이 가고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막내딸은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어느 봄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낸 어머니의 무덤 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구부정의 허리를 구부리고 저 아래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모양이었어요. 이 꽃은 온몸에 털이 덮였는데 꼭 할머니의 하얀 머리털 같았습니다. 그 뒤로 이 꽃은 해마다 봄이 오기가 무섭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막내딸을 그리워한 늙은 어미의 넋이 죽어서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소나기 이야기 옛날 어느 스님이 동양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양으로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가느라 땀을 뻘뻘 흘렸지요. 때마침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 이었습니다. 스님은 하도 무더워서 길가 느티나무 밑에서 쉬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를 부려 논을 갈던 농부 하나가 느티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 날씨가 무덥지요. 내가 논을 갈지만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뭐를 내야 할 텐데 이거 큰일 났군요. 그러자 스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도로 만져보았습니다. 여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중에 비가 내립니다. 에이 스님도 농담을 자라시는군요.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옵니까? 아니요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비가 온데도요. 농부는 그래도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고요? 어디 그럼 스님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내기를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내기를 해봅시다. 그럼 무엇을 걸고 내기를 할까요? 스님이 지시면 그 바랑에 든 쌀을 주십시오. 그러지요. 소승이 있기면 저 논에 있는 소를 주시겠소. 농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없어선 안 될 귀중한 소였어요. 그러나 농부의 생각에는 이런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랴 싶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스님이 지시면 꼭 그 쌀을 주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윽고 농부는 논으로 가서 다시 논을 갈고 스님은 느티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오늘 쌀을 얻을 수 있는 횡재가 생겼다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뜻밖에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시커먼 비고름이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의 말대로 정말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비를 피하려고 소를 몰고 스님이 있는 그 느티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요. 내기에 내가 이겼으니 그 소를 내게 주시오. 할 수 없지요. 제가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한데 스님께서는 어찌 그렇게도 용악의 청기를 보실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면 이내 할 수 있지요. 옷을요? 그렇지요. 내 옷이 축축해지면 금방 비가 오거든요. 농부는 스님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도수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옷이 도수를 부리는 옷이군요? 전만 해요. 옷이 무슨 도수를 부립니까? 우리의 옷은 빨래를 자주 못하니 늘 땀에 절어 있지요. 땀에는 원래 소금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공기 속에 습기가 많으면 그 소금기가 젖어 축축해집니다. 공기 속에 습기가 많으면 비가 쉬오고요. 아까 내기를 할 때 내 옷을 만져보니 오심없이 축축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줄 알았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내기에 졌으니 도리가 없군요. 자 이 소를 몰고 가십시오. 고맙긴 합니다만 이 소를 도로 가지시오. 우리들은 허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겐 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농부는 그 스님이 어떻게나 고맙던지 저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내리퍼붓던 비가 금방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게 갰습니다. 농부와 스님의 이런 내기가 있은 뒤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개는 비를 소나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소를 두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소내기라고 불리다가 소나기로 바뀐 것입니다. 노루꼬리 이야기 옛날 소금장수가 소금을 마르다 싣고 산골로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골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소금장수는 겁이 나서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소금장수를 잡아먹기는 거녕 말을 처음 보았는지 자꾸 말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사람 저기 저 짐승 배 아래 달린 것이 무엇이오? 소금장수는 호랑이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니 그것은 말이 고추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어리석은 호랑이를 놀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그건 호랑이를 쏘는 대포라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호랑이가 말의 불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금장수 그러면 그 옆에 대롱대롱 매달린 저건 뭐요? 아 그거? 그건 호랑이를 잡아 집어넣는 주머니지 이렇게 능청맞게 대답하자 호랑이는 다시 말의 목에 달아둔 방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소금장수 그럼 저 목에 달린 건 뭐요? 아 저거 그건 말이야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쇠야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자 금방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참 이상한 짐승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가까이로 가 더 자세하게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본 소금장수는 더럽 겁이 났습니다. 틀림없이 말과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얼른 방울 한개를 떼어서 그 호랑이의 꼬리에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나를 잡아먹으려고 딸랑쇠가 붙었네. 호랑이는 기절 초풍을 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아날수록 방울 소리는 더 요란하게 울렸어요. 호랑이는 그 딸랑쇠를 떼어버릴 작정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호랑이가 노루야 말 말아 이 형님 정말 죽을 뻔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하마터면 딸랑쇠라는 놈한테 잡아먹힐 뻔했다. 딸랑쇠가 어떤 놈인데요? 놈이 뭐냐 딸랑쇠님이지. 호랑이는 그래도 겁이 나는지 몸을 한 번 부르르 떨었습니다. 에이 형님도 이 산중에는 형님이 제휴가는 왕인데 누가 형님을 잡아먹는 단 말이에요? 그래 그 딸랑쇠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어디 있으면 뭘 할 거야? 제가 한 번 봐야죠. 이 맹추야 나도 겁이 나서 이렇게 덜덜 떠는데 내 까짓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겁이 나면 내 꼬리를 물고 따라오면서 그 길만 가르쳐 주셔요. 노루가 심하게 재촉을 하자 호랑이는 노루의 꼬리를 물고 따라가면서 아까 딸랑쇠가 걸린 그 소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자 소나무 가지에 걸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이 맹추야 저것 봐라 저 딸랑쇠가 잡아먹겠다고 소리치지 않니? 호랑이는 겁이 나서 노루 꼬리를 문 채 뒤돌아 서더니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마구 뛰었습니다. 이 바람에 노루 꼬리가 싹둑 잘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노루 꼬리가 오늘날처럼 짧아졌답니다. 북두칠성이 된 형제 옛날 어느 곳에 아들 일곱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불행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이 되어서부터는 아이들 잘 자라는 것만 낙으로 삼고 과부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들들은 홀 어머니 손에서 모두 잘 자랐지요? 어느 해 이른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으스스 추운 날씨에 홀 어머니가 추워하실까 봐 아들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해다가 늙은 어머니의 방에 날마다 군보를 따뜻하게 지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추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따스운 방에서도 아우 추워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추우신 모양이니 불을 더 떼드리자 하고는 아들들은 더운 방에다 영겁 후 군보를 떼곤 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밤중에 잠이 깨어보니 방에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 밤중에 아무 말씀도 없이 어디로 가셨을 리도 없는데 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크게 걱정을 하며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새벽 역해야 발걸음 소리도 없이 돌아와서 아이들 모르게 가만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밤에는 일부러 자지 않고 누워서 자는 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자 어머니는 가만히 일어나 발걸음 소리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서보았어요. 어머니는 어두운 밤길을 동네 밖으로 걸어가더니 다리가 놓여있지 않은 냇물을 옷을 걷고 건너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워 아들도 옷을 걷고 얼음같이 찬 냇물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외딴 오막살이 초가집 문앞에서 누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무시오.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늙은 영감이 나오면서 아이고 추운데 오셨구려 하며 어머니를 맞아들였어요. 그 영감은 집신을 삼아 살아가는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방에 들어가서 서로 등을 긁어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외로워하던 마음을 짐작하고 곧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을 깨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모두 같이 나가서 그 냇물에 돌을 날라다가 진검다리를 놓고는 시체미를 뚝 떼고 잤지요. 새벽 역해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그 차디찬 냇물에 진검다리가 놓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도 없던 진검다리가 갑자기 놓여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그 진검다리가 일곱 아들이 와서 놓은 것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찬물에 발을 벗고 건너지 않아도 된 것이 고마워서 어머니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은 이 다음에 죽어서도 좋은 별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후 아들들은 모두 죽어서 별이 되었습니다. 일곱이 나란히 진검다리처럼 이어져 있는 북두 칠성이 되어 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게 된 것이랍니다. 불개 이야기 이 땅 위에 여러 나라가 있듯이 하늘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 가운데 까막나라라는 이상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언제나 밤중 같은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이 까막나라 임금에게는 나라 안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화나여 오색찬란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데 까막나라 에서는 모두가 새까맣고 밝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한스러웠지요. 그건 이 까막나라에 해와 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만 있으면 이 깜깜한 나라도 찬란한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를 훔쳐올 수는 없을까 임금은 늘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까막나라에는 사나운 개가 많았습니다. 그 개들은 이름을 불개라고 했어요. 불을 훔치는데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불개 가운데서도 제일 사납게 생긴 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서야 살 수 있느냐 내가 가서 해를 좀 훔쳐 오너라 해를 훔쳐 오기만 하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불개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해를 훔치러 해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머나먼 길을 날아가듯 달려간 불개는 눈부시게 환히 빛나는 해 곁에 까지 다가갔습니다. 해는 무섭게 타는 불덩이였어요. 불개는 그 불덩이 옆에 가서 와락 달려들어 해를 물었습니다. 용쾌 물기는 했으나 그 해가 어찌나 뜨거운지 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그만 뱉어놓고 말았지요. 아 참 뜨겁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불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해를 가져가야겠다 하고 불개는 다시 해를 집어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지글지글 타는 것 같았지요. 불개는 입에 물었던 해를 또 뱉어놓고 말았습니다. 몇 번을 되풀이하여 물었다가는 뱉고 물었다가는 뱉고 하다가 하는 수 없이 그냥 뒤돌아 서고야 말았습니다. 해를 훔쳐오지 못한 불개를 보고 임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 뜨겁다고 그냥 뱉어버리다니 그렇게 참을성이 없단 말이냐 하고 꾸짖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생각한 끝에 이번에는 달이라도 훔쳐오라고 불개에게 일렀지요. 해가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뜨거워 훔쳐올 수가 없다니 달을 훔쳐오너라. 달은 조금도 뜨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달은 해만큼 밝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개가 이번에는 달을 찾아갔습니다. 달은 얼음덩이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뜨겁지가 않으니 단박에 훔쳐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와락 달려들어 덥석 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불개는 그 달도 잠시라도 물고 있지 못하고 이내 뱉어버렸어요. 어떻게나 차가운지 이빨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불개는 이번에도 빈 입으로 임금에게 돌아왔습니다. 못난 놈 같으니 어찌 그것조차 물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냐. 임금은 불개를 나무라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까막 나라는 언제나 캄캄한 나라로 지내야 했습니다. 임금은 환하게 밝은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할수록 부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눈을 감고 그 밝은 나라를 생각해보면서 자기만 이런 깜깜한 까막 나라에 사는 것을 원통에 했습니다. 해만 있으면 달이라도 하나 있으면 임금은 이렇게 중얼거리다가는 다른 불개를 불러 또 해를 훔치러 가라고 명령합니다. 불개가 갔다가 빈 입으로 돌아오면 달이라도 훔쳐 오라며 또 쫓아 보내지요. 그러나 달도 못 가져오는 걸 보고는 발을 구르며 분해 합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불개들을 보내보았어요. 아무리 보내보아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임금은 단념하지를 못했습니다. 불개들은 임금이 명령을 할 때마다 사나운 이빨을 번뜩이며 해와 달을 찾아 살같이 달려가서 물었다가는 뱉어놓고 물었다가 뱉어놓고 를 반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흘러가는 걸 알 수 없는 까막나라 였습니다. 해가 없고 달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월이 가는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까막나라 백성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캄캄한 속에서 아 하는 산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답답하여 내쉬는 한숨소리지요. 이래선 안 되겠다. 해를 훔쳐 오너라. 달을 훔쳐 오너라. 불개들은 못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둠이 지겨워서 해나라로 달나라로 먼 길을 떠났다가는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불개들이 해나 달을 입에 물기 때문에 요새도 가끔 해가 이지러져서 대낮이 어두워졌다가 도로 밝아지곤 한답니다. 밤에 달이 이지러졌다가 되살아나는 것도 불개가 입에 물었다가 뱉어놓기 때문이랍니다. 토끼에게 속은 자라 옛날 동쪽 바다 속에는 귀하운 외동딸을 가진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바다 속의 임금님이지요. 바다에 사는 온갖 물고기 물짐승들은 모두 이 용왕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왕이 있는 대궐은 크고 아름다웠어요. 옥돌로 주추를 놓고 호박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수장으로 된 벽 산으로 만든 주렴 오색 조개로 덮은 지붕의 기와 모두가 찬란하고 화려했습니다. 이런 대궐에서 사는 용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용왕에게도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용왕이 우연히 병이 나서 알아 눕게 된 것입니다. 병은 날로 중해 갔습니다. 바닷속 나라의 용왕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었지요. 항상 즐거운 음악이 울리던 대궐에 슬픈 기운이 가득 차고 신하들은 사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럴 때 한 늙은 신하가 임금에게 아래였어요. 동해바다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을 데려왔사오니 진찰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곧 진찰을 하게 했습니다. 의원이 용왕을 진찰해보더니 한참 동안 무언지 생각하다가 허리를 굽혀 절하고는 어려운 듯이 말했습니다. 황송하오나 대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사옵니다. 고칠 약이 없다고 이런 딱 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약이 있긴 있사오나 우리 바다 속에서는 구할 수 없사옵니다. 의원이 손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에 없으면 어느 바다에 있단 말인고 아무데나 약이 있는 곳이면 가서 구해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 지당한 말씀이 옵니다. 그러나 대왕님의 병을 다스릴 약은 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밖에 없사옵니다. 토끼간을 잡수시면 곧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도록 하라. 용왕은 사방을 돌아보며 신하들에게 분부했어요. 물고기 신하들은 일제히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육지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는 일은 아무도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토끼를 잡으러 가겠는고 용왕이 앓는 소리로 물었지요.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누구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가 있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겠다고 나서는 물고기는 없었어요. 중선스런 그대들이 어찌 내 목숨을 구하려 들지 않는고 토끼란 짐승을 잡으러 갈 신하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용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 하나가 송구슬한 듯이 아래였어요. 말씀드리기는 황송하옵니다만 물고기는 육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오며 육지에 오르면 숨이 막혀 죽게 되는 터이오라 육지에서도 얕고 빠르다 하는 토끼를 잡아오기는 어려울 줄 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그렇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이나 들을 날쌓게 뛰어다닌다는 토끼를 물고기가 잡으러 간다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라 깨닫자 용왕은 다시 근심에 쌓여 슬픈 얼굴을 했지요. 이때 한 신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용왕님 제 생각으로는 물고기가 토끼를 잡으러 갈 것이 아니오라 육지나 물속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라를 내보내어 토끼를 잡아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과연 그렇구려 참 좋은 생각이야. 용왕은 반가워 했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자라를 불러들였어요. 자라는 내발로 엉금엉금 기어 용왕 앞에 나가 공손히 절하고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짐승이오나 물속과 육지를 한결같이 다닐 수 있사온즉 대왕님의 병을 낫게 할 토끼의 간을 구하러 물박 세상에 나가기를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하며 용왕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갸륵한 마음이오. 토끼를 잡아오면 후이 상을 주겠소. 용왕은 만족한 듯이 입가에 웃음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라는 그러하오나 자기가 미련한 탓으로 아직껏 토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 그림으로 토끼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용왕은 그렇겠다 생각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리게 했습니다. 두귀는 기다랗고 쫑긋하게 그렸고 눈은 빨갛게 앞발은 짤막하게 뒷다리는 길쯤하게 꼬리는 몽땅하게 그렸습니다. 그림이 다 되자 자라는 그걸 착착 접어 품에다 붐고 육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용궁이 있는 바닷속에서 물속을 헤엄쳐 망망한 넓은 바다위에 올라온 자라는 물결에 흔들리며 육지를 향해 또 먼 길을 헤엄쳐 가야 했지요. 이었고 바닷 끝에 산이 보였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자라는 힘을 내어 육지로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자라가 푸른나무 우거진 산기슬계에 이르렀을 때 마침 산에는 가지각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습니다. 산은 무르녹은 봄날이었어요. 버들가지가 늘어진 시내가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꾀꼬리의 노랫소리였어요. 자라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품에 품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눈에 익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숲을 속에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여우, 너구리, 사슴, 호랑이 모두 토끼와 상과 맞춰보았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달려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놀러다니는 곰도 보았어요. 그러나 빨간 눈, 기다란 귀, 짧은 앞발을 가진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화공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나 아닐까 하고 자라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골짝, 저골짝으로 토끼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자라가 제 앞에서 펄쩍 뛰는 짐승을 보고 눈이 퍼뜩 뜨였습니다.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짐승에게는 기다란 귀가 없었습니다. 눈도 빨갛지 않았고요. 그것은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자라는 종일 이곳저곳으로 기어다니다가 한 곳에서 또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손뭉치 같은 것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지요. 토끼 화상을 꺼내어 맞춰보니 과연 귀가 기다랐습니다. 눈도 빨갛고 앞뒤다리가 틀림없이 토끼였어요. 자라는 반가운 마음에 엉금엉금 기어 토끼 앞으로 다가가서 목을 기다랗게 빼어 인사를 냈습니다. 처음 처음 뵙소 우리 서로 알고 지냅시다. 나는 물속에 사는 자라요. 토끼가 가만히 보니 둥글 넓적한 것이 앞에 와서 인사를 청함으로 신기한 듯이 바라보다가 두기를 쫑긋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토끼라는 짐승이오만 어찌 물속에 사는 이가 이런 곳에 까지 오셨소. 토끼라는 말을 듣고 자라는 뛸 듯이 반가웠습니다. 토끼가 바로 당신이 구려 이름은 진작부터 들어 알았소. 나는 깊은 물속에 살기는 하지만 육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에 이런 곳에도 친구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 친구를 만나보고 지금 물속 나라로 가려던 참인데 말로만 듣던 토끼님을 못 보고 가는 게 섭섭하던 참에 이렇게 만나니 다행이구려. 토끼는 반가워하는 자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가던 길을 가려는데 자라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토끼님은 산에서 사는 재미가 어떠시오? 토끼는 한바탕 자랑이나 해주리라 생각하고 있는 일 없는 일 마구 주워 섬겼습니다. 나야 늘 재미있게 지내지요. 자고 싶으면 잔들어 잔디 따스한 바위미 그 어디에서 늘어져 자고 편한 팔자에 아무 부러운 것 없이 지내지요. 자라가 허허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끼님은 듣기보다 허풍이 많으시구려 내 친구 짐승들의 말을 들으니 토끼님은 힘센 짐승들 때문에 어느 하루 마음 놓고 다니기도 어려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다고 들었소. 자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토끼는 세금언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퇴박을 줄 수도 없어 잠자코 있다가 자라에게 물었지요. 그럼 자라님은 살 재미가 있단 말씀인가요? 그거야 이 산속 살림에 비교나 되겠소. 물속 물속 용왕 님이 계시여 모든 일을 잘 다스리니 대평 천하 바로 그곳이오. 그런데 토끼 님이 물속 나라에 가서 살지 않고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참 딱 하기도 하오. 자라가 능청스럽게 말을 하니 토끼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속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가보고도 쉽지만 나는 물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게 되니 하는 수 없는 일이오. 토끼가 시무룩해지는 걸 보고 자라는 토끼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려. 바로 말하자면 내가 데리고 가기만 하면 물속에 들어가도 숨이 막히거나 하는 일이 조금도 없으니 물속 나라로 갑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시오. 우선 내 등에 올라앉아 바다 물속에 들어가 보기만 하시오. 토끼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란님이 나를 그렇게 위해주시겠다니 사양하지 않고 따라가기로 하겠소. 자라는 속으로 이제 내게 속는구나 생각하며 토끼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한 곳을 지나려니까 바위 틈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오며 토끼를 불렀어요. 도서방 어디 가는 길인가? 잘 만났습니다. 너구리 아저씨. 하마터면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날 뻔했군요. 떠나다니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지금 물속 나라로 살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자란님을 따라 용궁으로 간답니다. 허 젊은 것이 벌써 망령이 났나. 전하의 어리석은 친구야. 육지에 살던 짐승이 물속에 가서 무얼 하며 산단 말인가? 저 세상 버리고 딴 세상에 갔다가 살아오는 놈은 보지도 못했네. 토끼가 너구리의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생각한 일이 갑자기 의심스러워 졌습니다. 그러자 자라가 말했어요. 여보시오 어지간히 할 일도 없어 보이는 구려 남이 하는 일에 간섭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토끼님도 가기 싫으면 마시오. 나는 그럼 가보겠소. 자라는 토끼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엉금엉금 기어 바다 쪽으로 가는 척 했습니다. 토끼는 이러다가는 물속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너구리 곁을 떠나 자라를 부르며 뛰어 갔지요. 자라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난 너구리 아저씨 이야기를 고지 듣는 것도 아니니 같이 갑시다. 자라는 토끼가 하는 말에 안심을 하며 그래도 겉으로 배짱을 부렸습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을 이 먼 곳에 까지 오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병에 네 간을 먹어야 겟게로 불러온 것이다. 목숨을 잃는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네가 죽은 후에는 고이 묻어 제사를 지내줄 것이오. 나를 위해 공이 큰 것을 잊지 않고 너에게 벼슬까지 주려 하노라. 뜻밖의 말에 토끼는 기절을 할 것 같았습니다. 자라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토끼는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속인 놈들을 되려 속여서라도 살아날 길을 찾아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토끼는 보석같이 붉은 눈을 반짝이며 용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배를 갈라서 간을 내쉬려는 것이라면 배를 가르기 전에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인고 저는 자라의 말을 고지 듣고 예까지 오긴 왔사오나 참으로 원통한 일이 있사옵니다. 그여 원통하긴 하겠지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 한 마리 짐승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병을 고쳐야 하겠으니 고이 죽을 가구를 하는 것이 오르리라. 아니옵니다. 그 말씀이 아니오라. 위중한 임금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된 것이 원통하다는 말씀이옵니다. 그런 걱정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천하의 이름난 의원이 네 간만 먹으면 낫는다고 했으니 염려 말거라. 임금님 간을 잡수신다고 미리 들었더라면 간을 가지고 올 것을 산골짜기 바위 틈에 두고 받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의 배를 가르시더라도 이 뱃속에는 간이 없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간을 내놓고 왔다고. 천하의 둘도 없을 거짓말쟁이 같은 놈. 어찌 산짐승이 간을 내놓고 다닌단 말이냐. 용왕이 화를 내는 바람에 신하들도 일제히 토끼를 꼬지 졌습니다. 토끼는 태연이 대꾸했지요. 배를 가르면 나는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후회를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 달에 반은 간을 가지고 다니고 반은 꺼내어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바위 틈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저의 간은 예로부터 어려운 병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달라는 이가 많아 일부러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지만 용왕님께서 병이 위중하시다면 그까지 토끼의 간쯤 못 드릴 것도 없사온데 저 자라라는 짐승이 미리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간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이런 딱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간도 없는 저를 죽여 배를 가르는 건 좋사오나 그렇게 되면 간을 구하기 어려우실 테니 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육지에 나가 가져오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은가 하옵니다. 토끼가 어떻게나 능청맞게 말을 했던지 용왕은 그만 그 말을 고지 듣게 되었습니다. 토끼야 내가 하는 말이 그럴 법도 하다. 빼놓고 다녀도 죽지 않는 것이라면 육지에 나가서 그 간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내 소원대로 후이 대접하겠노라. 자라등에 태워 밖으로 같이 나가기만 하면 씻어놓은 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용왕은 토끼의 묶인 몸을 풀어주고 맛좋은 음식을 먹인 다음 자라를 시켜 다시금 육지로 나가도록 해주었어요. 게다가 육지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좋은 선물까지 잔뜩 싸주었습니다. 토끼는 자라등을 타고 앉아 푸른 바다에 둥둥 떠올라 육지를 향해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락 없이 죽을 꼬비를 용쾌 넘기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은 용왕을 속였기 때문이지만 저를 속여 목숨을 빼앗으려 한 자라나 용왕이라면 속여서 나쁠 게 없을 뿐 아니라 복수까지도 해주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마음 착한 토끼는 죽을 걸 살아난 것이 기뻐서 자라를 죽인다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었고 예전에 살던 산이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토끼는 자라등에서 팔딱 뛰어 언덕 위로 올라가며 자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생긴 꼴은 괴상해도 마음만은 바로 쓰는 줄 알았다가 내가 고생만 했다. 너 같은 놈은 등을 깨트려 죽여주고 싶지만 나를 데리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한 정성이 갸륵해서 살려 보내는 것이니 어서 썩 사라져라. 자라가 뜻밖의 말에 아니 토끼님 그게 무슨 말이오 씻어놓았다는 간을 가지고 어서 도로 가야 하지 안속 하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짐승이 간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한다더냐 네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내놈들을 속여주었을 뿐이다. 하고 토끼는 깡충깡충 산으로 뛰어가 버렸답니다. 용궁의 공주 어느 바다 가까운 강 어귀에 젊은 어부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하여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지냈어요. 하루는 낚싯바늘에 고기가 물렸는데 낚싯대가 휘청하게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고기가 물린 적이 없는 터라 어부는 너무도 좋아서 조심조심 낚싯대를 채워 당겼지요. 과연 물속에서 끌려 나온 것은 일찍이 보지 못한 아주 큰 잉어였습니다. 야 이렇게 큰 놈이 잡히려고 온종일 한 마리도 안 걸렸구나. 참 크기도 하다. 하며 그 커다란 잉어를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빛 비늘이 찬란히 번쩍이는 잉어였어요. 그런데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이 꼭 어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살려보내주시오. 나를 살려보내주시오. 어부는 그 잉어가 엄청나게 큰 때문인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큰 잉어라면 잡아 죽이는 건 못할 일이지. 어부는 중얼거리며 그 큰 잉어를 아까운 줄도 모르고 물에 도로 넣어주었습니다. 잉어는 조활한 듯이 꼬리를 저으며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어부는 또 낚싯대를 메고 그 강가에 나가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낚시를 물에 담그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파란 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어부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을 나는 겁니다. 대체 총각은 누구요? 하고 어부가 물었어요. 소년은 아주 공손하게 대답 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론 사람입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 하셔서 아니 그건 무슨 거달기요? 어부는 어리둥절에서 물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 용왕님의 따님을 살려보내주셨으니 고마워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용왕님께서 사례를 하시려는 것이니 저와 같이 용궁으로 가십시다. 이 말을 듣고 어부는 어제 낚았다가 도로 놓아준 잉어를 생각했습니다. 그 잉어가 용궁의 공주였단 말인가? 그러고는 그 소년에게 대답했어요. 그건 대단히 고마운 말이오 만은 나는 사람인데 어찌 물속에 있는 용궁에 갈 수 있겠소? 그저 용왕께 고맙다더란 인사나 전해주시오. 아닙니다. 물속이라도 조금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아무 어려운 일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소년은 강물을 보고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강물이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한가운데 널찍한 길이 생겼습니다. 자 이 길로 가십시다. 그러면 곧 용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어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년을 따라 그 강 속 길을 들어섰습니다. 강 속 의 길은 바다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얼마를 가니 과연 오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궁전에 들어서는 어부를 보자 용왕은 신도 신지 않은 채 벗어발로 뛰어내려와서 반가이 어부를 맞아 드렸습니다. 잘 오셨소. 당신은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은이요. 하며 어부를 비단방석 자리에 앉히고 몇 번이나 치아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곧 성대한 잔치를 치러 사흘나 사흘밤을 두고 어부를 접대했지요. 어부는 평생 처음으로 만난 음식과 좋은 옷에 음악과 춤을 즐기며 유쾌하게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용왕은 어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씨가 곱고 착한 분이라 내 딸을 살려보냈소. 딸의 은인이니 내 딸을 아내로 삼아주시오. 어부는 용왕이 하라는 대로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용왕의 사위가 된 어부는 용궁에서 재미있게 지내느라고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고 있었어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공주는 어부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잔뜩 싸주면서 갔다가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오실 때는 이 상자를 들고 물기라 열려라 하고 주문을 외우시면 오실 길이 나타날 테니 그 길로 해서 오십시오. 하고 조그만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만일 뚜껑을 여시면 못 쓰게 되는 것이니 조심하세요. 하고 공주는 몇 번이나 당부를 냈어요. 염렴하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어부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릴 보물들을 짊어지고 용궁을 나왔습니다. 용궁을 나와서 어부는 그 조그만 상자를 들고 물기라 열려라 하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육지로 나가는 길이 훤히트였습니다. 어부는 그 길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가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궁에서 받아온 보물들로 어머니는 좋은 옷에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그 이상한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용궁 공주가 그걸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도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었기에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하니 더욱더 궁금증이 나서 몰래 슬쩍 열어보고만 싶었습니다. 상자는 예쁘게 생긴 조그만 것이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 상자를 보고 물기라 열려라 하면 바다에 커다란 길이 생길까 상자 안에 그런 재주를 부리는 것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부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상자를 만지작거리다가 에라 좀 보자 하고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의외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부는 다만 뚜껑을 열 때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스르르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상하다. 어부는 여우에게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용궁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던 그 말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부는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강가로 나와 그 작은 상자를 들고 물기라 열려라 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냥 그대로 흘러만 가고 용궁으로 가는 넓은 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기라 열려라. 어부는 또 주문을 외워보았습니다. 그래도 물은 변함없이 흐르기만 했어요. 아 상자를 열어보았기 때문에 이 상자가 소용없는 물건이 되었구나. 하고 어부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어부의 눈앞에는 용궁의 그 화려한 광경과 예쁜 공주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가거든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하며 헤어지기를 싫어하던 예쁜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용궁의 아내를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르던 용궁 공주의 말을 듣지 않고 공연히 상자를 열어본 일이 가슴이 터질 듯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못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이걸 열어봤을까. 발을 구르며 어부는 탄식을 했습니다. 영영 못 만나게 된 공주를 생각할수록 그냥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부는 이제는 소용이 없이 된 상자를 들고 강가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면서 자꾸자꾸 물기라 열려라 물기라 열려라 하며 주문만 외우고 다녔답니다. 빌린 복으로 사는 사람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없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쳤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지요.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의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복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복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엔 하루에 두 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는 겁니다. 어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 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두 짐은 없어진 겁니다. 참 위성하다. 빌복이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었습니다. 빌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장놈이 자꾸자꾸 집어가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꾸냥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짐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장놈을 잡으려고 말이에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복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짐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나무짐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내 나무짐 잡아라. 빌복이는 얼른 달려가 나무짐에 매달렸습니다. 나무짐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지요. 빌복이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짐이 어딘가에 청 내려 쌓였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어요. 빌복이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짐이 죄다 거기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빌복이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재였습니다. 빌복이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지요. 옥황상재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짐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재가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다 제복이 있는데 내복은 딱 나무 두 집만큼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빌복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곶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 곶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복이는 곶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곶간에는 쌀이 열 섬 어떤 사람 곶간에는 스무 섬이 들어있는데 빌복이 곶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애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습니다. 빌복이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재는 빌복이가 가여워 보였는지 내 사정이 딱 하긴 딱 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라고는 어떤 곶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곶간이었지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그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빌복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지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열 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스무 짐이 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복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복이네 진문을 두드려 빌복이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자리 구걸을 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빌복이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머고 마구간이머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복이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습니다.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빌복이는 제1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지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푸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각 씨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덕이가 누군가요? 빌복이가 빌린 복 주인이잖아요. 빌복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지요. 그래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복이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했어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할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 할래.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복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줘야지. 빌복이가 거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거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복이 손을 꼭 잡으며 빌복이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복이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빌복이가 물었지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요? 그건 바로 빌복이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복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는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복이와 남덕이는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지요. 빌복이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복이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빌복이와 남덕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빌린 복이었지만 착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우며 살았기에 복을 받은 게 아닐까요? 악독한 지주와 사슴 이 이야기는 중국의 민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서남쪽에 루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 밑에 샘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선녀의 샘이라고 불렸습니다. 루산에는 옥으로 된 사슴이 한 마리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따각딱 뛰어가는 발곱 소리를 들은 모양인데 아직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리치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이 지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이로 간빼먹는 이가라고 불리였어요. 소작인들의 수확이 쌀 열 말밖에 안 될 때도 간빼먹는 이가는 아홉 말 아홉 대를 아사갈 만큼 지독한 자였습니다. 소작인들은 이와 같은 참혹한 처사 때문에 1년 내내 겨와 채소인만 먹고 지내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 중에 청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일하는 솜씨만은 겨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했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람개비가 돌아가듯 일하는데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해가 지면 수수떡 몇 조각을 가지고 로산으로 풀을 배러 가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풀 한 짐을 밴 다음 땅바닥에 주저앉아 수수떡을 먹고 부지런히 풀을 지고 돌아오곤 하였지요. 이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도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먹는 둥 마는 둥 쪼들리기만 했지요. 어느 날 청이가 풀 베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로산 및 샘터까지 왔는데 길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 여자의 머리에 꽂는 금비녀였어요. 아마 누가 떨어뜨린 모양이다.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써 밤이 깊어서 더 이상 찾아볼 겨를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청이는 비녀를 란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금비녀가 자꾸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해가 지기 전부터 샘터에 가서 금비녀 주인이 찾으러 오길 기다렸으나 달이 뜨기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청이는 다시 산에 풀을 베러 가기로 했어요. 얼마 동안 풀을 베고 있자니 달이 점점 더 밝아왔습니다. 금세 뱀풀을 조금 전에 뱀풀 못 어기 위해 갖다 놓으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바로 앞에 돌 위에 한 아가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청이는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연분홍빛 비단옷이 놀구름처럼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 금비녀를 못 보셨나요? 아가씨가 묻자 청이는 급히 안주머니에서 금비녀를 꺼내 아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방그릇 웃고 청이를 바라보더니 금비녀를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소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청이는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었으나 어쩐지 아가씨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 번 만나보았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 후부터는 산에서 풀베기를 할 때에도 늘 주위에 신경을 썼으나 아가씨의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청이는 갈수록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청이가 풀베기를 마치고 앉아서 수수떡을 먹으려고 보자기를 풀어봤더니 속이 텅 비어있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못된 짐승이 한 짓인 듯 했습니다. 그낸 할 수 없이 고픈 배를 둠켜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상한 일은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튿날도 또 이튿날도 수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돌 위에 떡보자기는 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놓여있는데 풀어보면 안에 든 수수떡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훔쳐가는 걸까? 청이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도 들어서 그날 밤에는 풀 베기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이는 돌 옆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달 밝은 밤이라 사방이 환히 내다보였어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굴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이 눈앞까지 왔을 때에는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청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나무 아래 멋진 뿌리난 사슴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털가죽이 옥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발굽으로 땅을 한 번 고르더니 수수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 놈이었구나. 내 떡을 먹어 치운 것이. 그러면서 청이는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 사슴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떡을 여러 번 훔쳐 먹었다. 왜 내 것만 먹는 거니? 내가 부자라면 괜찮지만 네가 먹어버리면 나는 배를 고라야 하잖니. 그러자 오그로된 사슴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의 것을 거저먹지는 않겠어요. 그 대신 좋은 아가씨를 중매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청이는 잡은 손을 풀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그로된 사슴아 그 뜻은 고맙지만 내 입조차 제대로 풀칠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먹여 살린단 말이냐? 오그로된 사슴이 대답 했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셔요. 매우 부지런한 교수임으로 먹을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모레 저녁에 아홉 명의 선녀가 루산밑에 샘에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때 잘 봐두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가지고 달아나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사슴은 빛의 꼬리를 끌며 산 꼭대기로 사라져 버렸어요. 청인은 오그로된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금비녀를 찾으러 왔었던 아가씨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아가씨가 선녀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그 세모로 가보기로 했어요. 사슴이 일러준 그날 밤이 왔습니다. 청인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소리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하루 가리 밭보다도 훨씬 커다란 샘물에 수면은 유리처럼 반드러워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붉은 빛이 사방에서 뻗치며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빨간 날개옷의 신선한 아름다움은 5월에 피는 석류꽃을 연상시켰어요. 이어서 이번에는 금빛 광선이 뻗치며 물가에 또 한 명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날개옷이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색깔의 빛이 뻗칠 때마다 선녀가 한 사람씩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여덟 명의 미인이었어요. 그들이 입은 색색까지 날개옷의 빛으로 주위는 무지개가 선 것처럼 찬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청인은 언젠가 금비녀를 떨어뜨렸던 아가씨가 안 보여 매우 실망했지요. 안살보절 못하고 있는데 저녁 놀고름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연분홍빛 비단옷도 정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은 모두 함께 바위류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정신이 황홀해진 청인은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물가에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연분홍빛 날개옷을 거머쥐고는 냅다 몸을 돌려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그 아가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의가 걸음을 멈추자 어느새 아가씨가 눈앞에까지 와서 방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왜 도망치시는 거예요? 서방님 저하고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이고 의리 있는 본이란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답니다. 저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청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돌아갑시다. 아가씨는 청인의 집이 가난한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틀 앞에 앉아서 놀고름처럼 부드럽고 빛깔고운 비단을 보지런히 짰습니다. 그리하여 청인의 집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차츰 나아졌지요. 한편 지주인 감배먹는 이가는 청이의 그와 같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세민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청이를 찾아와서 어디서 그런 색시를 데려왔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정직한 청인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산에서 풀을 뱀 일 오그로 된 사슴이 수수떡을 훔쳐먹은 일 사슴을 붙잡았더니 선녀들이 목욕하는 걸 가르쳐준 일 따위를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주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먹을 거라면 썩어날 정도로 많지 그쪽이 수수떡이라면 이쪽은 하얀 쌀떡으로 하지 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주는 쌀떡을 갖고 풀베러 가는 사람처럼 꾸민 후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주는 산에 오르자 고치개와 떡보자기를 땅에 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몇 날 밤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그로 된 사슴이 쌀떡을 먹으러 왔을 때 지주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사슴을 붙잡았어요. 지주가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날마다 내가 먹어야 할 떡을 가로채 먹었는데 왜 내 것만 먹는 거냐 내가 부자라면 모르지만 네가 먹으면 나는 배를 골아야 해. 그러자 오그로 된 사슴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것을 거저먹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색시를 소개해드리지요. 간빼먹는 이가는 그 말을 듣자 기뻐서 군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이놈아 진작 말할 것이지 우리 집에는 금은 보아가 얼마든지 있어 선녀도 꼬리를 치며 달려올 게 틀림없어. 오그로 된 사슴이 말했습니다. 빨리 산 아래 샘으로 가보셔요. 선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 테니 잘 보았다가 상대편 날개옷을 가지고 도망치셔요. 사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주는 산 아래 샘을 향해 뛰어내려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덟 명의 선녀가 와 있었어요. 선녀들은 물가를 색색까지 빛으로 물들이며 바위 뒤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지주는 이때 생각했어요. 여덟 사람 다 대단한 미인인걸 좋아 모조리 잡아다가 접으로 삼아야지 지주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물가에 벗어놓은 날개옷을 모두 끌어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가기도 전에 여덟 명의 선녀가 쫓아와 삥 둘러싸더니 지주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간 빼먹으니까 몸을 요리 피하고 절이 피했으나 도저히 선녀들의 매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날이 셀 무렵 지주의 집 머슴들이 간신히 주인을 찾아냈을 때 악독한 지주 이가는 이미 두 손으로 머리를 싸지고 죽어버린 뒤였답니다. 둘도 없는 신구 옛날 어느 곳에 지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참딱하기도 하지요. 지성이는 눈이 멀어 앞을 못보는 봉사였습니다. 앞을 못보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는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거지였지요.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보니 동량도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아랫마을엔 감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딱하기도 하지요. 감천이도 다리가 오그라들어 걷지를 못하는 앉은 뱅이였습니다.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천이도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천이도 거지였어요.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니 동량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성이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동량을 나가는데 누가 다리를 걸거든요. 아, 이게 뭐야? 그만 과당하고 고꾸라졌지요. 지성이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앞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다리를 거는 거야? 그랬더니 다리 간 녀석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걷어차냐? 지성이가 듣고 보니 다리 간 녀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나는 앞못 보는 봉사 지성인데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다리 건 녀석이 대답 했어요. 나는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 감천이다. 지성이는 앞을 못 보니 앉아있던 감천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감천이는 걷지를 못하니 걸어오는 지성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잠깐 생각을 해보니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처지가 비슷하구나. 우리 친구 하자. 그렇게 해서 지성이란 감천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뭔가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무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똑같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지성이가 감천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네 발이 되어줄 테니 내 등에 업혀라. 감천이가 지성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눈이 되어줄 테니 나를 너버라. 그날부터 둘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지성이는 아픔 못 보지만 걸을 수는 있으니 감천이의 발이 되고 감천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앞에 볼 수 있으니 지성이의 눈이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이 생기고 감천이는 발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둘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담뿍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이제 둘은 어디든지 동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하루에 두 끼씩은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성이와 감천이는 참 착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지요. 야 감천아 우리가 비록 거지지만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좋은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지성아 넌 역시 둘도 없는 내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랑 똑같니? 그런데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듣자니 저 앞산 절에서 금부처를 새로 모신대 마침 어제 동냥한 돈 한 푼이 있으니 그거나 보태러 가자. 그래 그거 좋다. 둘은 그 길로 저를 향해 떠났습니다. 감천이가 앞을 보고 지성이가 걸어갔지요. 그런데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지성이 목이 칼칼했습니다. 야 감천아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래서 감천이가 사방을 둘러보니 저만 지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둘은 얼른 샘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샘 안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감천이가 그걸 보고 소리쳤어요. 지성아 금덩이야 금덩이 샘에 금덩이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지성이가 하는 말이 그래 그거 참 잘됐다. 그 금덩이 네가 본 거니? 네가 다 가져. 무슨 소리야 내 덕분에 이 샘에 온 거니까 네가 가져야지 이러는 겁니다. 아니야 네 거니까 너 가져. 그게 왜 내 거야 네 거지. 둘은 이러면서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또 둘이 똑같이 말했지요. 그러면 괜히 금덩이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기다 도로 버리고 가자. 그래서 둘은 금덩이를 도로 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들으니 이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요? 나무꾼이 묻길래 감천이가 대답했지요. 저 새만의 금덩이가 하나 있길래 서로 너 가지라고 싸우다가 도로 집어넣고 오는 길이요. 그랬더니 나무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린 거요? 친구끼리 싸움이나 하게 만드는 그깟 고약한 물건을 가져 무엇하오? 아직 있을 테니 당신이나 가지시구려. 나무꾼은 얼른 샘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샘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무꾼을 쏘아보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두둥강이 나서 죽고 말았지요. 휴 저 녀석들 때문에 죽을 뻔했네. 나무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몹쓸 거짓말쟁이 거렁뱅이들 같으니 구렁이를 금덩이라고 속여 나쁜 녀석들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나무꾼은 두레게 욕을 실컷 퍼부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가버렸어요. 참 이상하네. 분명 금덩이였는데 구렁이라고 그러네. 지성이와 감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샘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샘 안에 아까 그 금덩이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절반으로 잘려있는 겁니다. 감천이가 소리쳤어요. 금덩이가 둘이 됐어. 이제 너랑 나랑 하나씩 나눠가지면 되겠다. 둘은 금덩이를 하나씩 품에 품고 절로 갔습니다. 갔더니 절에서는 이제 막 금을 녹여서 구리로 만든 부처님 몸에 금박을 입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 모자라서 그만 부처님 목까지만 금박이 입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못 입혔으니 부처님이 노화식이라도 하면 그늘일세. 스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니 지성이와 감천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 스님들에게 주었지요. 이 금덩이를 녹여서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마저 입히십시오. 세님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님들은 부랴부랴 금덩이 두 개를 녹여 금박을 마저 입혔어요. 번쩍번쩍하는 아주 훌륭한 금부처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금부처 머리 뒤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하늘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성아 감천아 안진뱅이 달이 되고 봉사의 눈이 되어준 착한 아이들아 너희에게 큰 폭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지성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감천이 다리도 쭉 펴졌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이는 앞에 볼 수 있게 되었고 감천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그동안에 못 본 감천이 얼굴을 실컷 보았습니다. 감천이는 두 다리를 겅중거리며 그동안 자기를 업어준 지성이를 실컷 업어주었지요. 그 뒤로 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소로 만드는 여우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장가를 가서 사는데 이 남자가 상당히 게을렀던 모양입니다. 죽어도 일하기는 싫은데 밥은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었어요. 부인이 방아픈 파리를 해오기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배도 짜주고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남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항상 방에서 놀았습니다.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 부인이 말했어요. 보소 당신 항상 이리 놀아서 는 안 돼요. 뭐라도 해야지 이래서 되겠소. 내가 뭐 할 게 있나 남자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지요. 애라 부인이 자꾸 뭐라 해대니 내가 보따리 싸서 나갈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남자는 결심 했습니다. 여보 부인 나 명주 두필만 주면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소 한 마리 얻어다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해서 돈 벌어오 겠소. 명주 두필 갖고 가면 소를 얻을 수 있소? 부인이 물었지요? 아, 얻고 말고 명주 두필만 내놔봐라. 부인은 명주 두필을 남자한테 줬습니다. 돈도 단량만 주소. 그래서 돈도 단량 주었지요? 남자는 명주 두필하고 돈 단량을 갖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든지 돌아다니다 미천이 다 떨어지면 돌아올 참이었지요. 그런데 집을 나서서 동네 뒤에 있는 산모퉁이를 조금 돌아가니 전에 없던 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지은 집이었어요. 여기 집이 없었는데 그새 누가 여기다 소문도 없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지? 담을 넘어다 보니 그 집 주인이지 싶은 노인이 마당에서 뭘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뭘 만드는가 보니까 소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 소머리 였습니다. 남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 물었어요. 어르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네는 알 필요 없네. 이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알 필요 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게 뭔지 꼭 알고 싶었어요? 어르신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시죠. 이거는 보통 사람은 안 되고 신선될 사람이나 하는 걸세.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해봐야 안 돼. 남자는 자꾸 캐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내 가르쳐 주지. 네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쓰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지. 크게 안 벌어도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인데. 남자는 자기에게 딱 맞는 이야기라 자꾸 캐물었지요? 어르신 가르쳐 주시죠. 다 했네. 자네가 꼭 필요하다면 한번 쓰고 싶나? 네 꼭 쓰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가 원한다면 내 한번 씌워주겠네. 그러더니 노인이 남자에게 그걸 탁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남자가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소가 아닌데 사람 눈에는 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밖에 안 나왔지요? 노인은 소를 몰고 시장에 갔습니다. 소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면 회초리로 막 후려치면서 말이에요. 노인이 시장에 소를 메어 놓으니까 거강꾼들이 달려들어 꼬리를 잡고 이리저리 끌어보고 등을 두드려 몰아 보곤 살펴보더니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소 참 좋네. 난 소가 아니요. 소가 된 사람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걸 듣고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의 소 울음소리 좋다 하며 흥정을 했습니다. 소가 된 사람은 농부에게 팔렸어요. 이 소는 다른 건 아무 상관없는데 무바 근처에는 메어두지 마시요. 무바 근처에 메어두면 절대 안 돼요. 노인은 소를 팔면서 농부에게 당부했습니다. 뭐 소가 무를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소는 무밭에 메어놓으면 절대 안 되니 그 점을 명심하시요.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농부는 소를 몰고 집에 와서 소 죽을 끓여줬지요. 소가 된 하지만 실은 사람이라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야금야금 먹어보았지요. 농부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이놈의 소가 입이 참 짧구나. 농부는 밥도 좀 가져다가 섞어줬습니다. 소가 된 사람은 밥만 골라 먹었어요. 하루는 농부가 소를 부리려고 곧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턱밖에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놈의 소가 왜 안가? 농부는 중얼거리며 회초리로 소를 탁 때리고 이리저리 당겨다가 어떻게 한나절을 부렸습니다. 그래놓으니 소는 배가 홀쭉 해졌어요. 농부는 자기 집에 잠시 갔다 오려고 소를 메어두고 밭을 떠났습니다. 옆에 무밭이 있었지만 소에 쟁기가 메어 있으니 거기까지 끌고 가겠나 싶었지요. 소가 된 사람은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에 무밭이 보였어요. 쟁기를 끌어 무밭에 가서 무를 몇 개 뽑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소가죽이 벗겨지면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농부가 돌아와서 보니 소는 없고 사람만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거요? 농부가 묻자 남자는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사람이 됐으니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요. 내가 게으리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마음을 새로 먹고 새 사람이 돼야 겠다. 남자는 소머리를 썼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집은 사라지고 명주 두필만 그대로 있었어요. 남자는 명주를 챙겨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말했지요. 나갔으면 어디 가서 벌 먹고 살지 못하러 집에 또 들어왔소. 또 먹고 자고 하면서 누워서 천장 갈비만 새고 있을 거다니요. 당신 말이 옳소.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 앞으로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 됐으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요. 그때부터 남자는 악작같이 일도 하고 부지런해졌습니다. 남자 스스로 생각해도 참 사람이 되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여우의 감투 옛날에 한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외딴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포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자고 가라. 영감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손님이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 있는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소. 그래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을 해야지 가져오게. 영감은 할멈이 갖다준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만 마당에 쫙 뿌렸습니다. 그러자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금세 익어 갔어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찌어서 밥을 해줬지요. 포수는 밥을 잘 먹고 거기 누워 잠을 잤습니다. 포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앉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은 제정신인데 말이 안 나오고 음매 소리만 났습니다. 소가 돼버린 거지요. 이집 영감은 수천년 묵은 여우인데 그 여우가 포수한테 노감초를 씌워 소로 만든 겁니다. 영감은 소가 된 포수를 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버렸지요. 그런데 영감이 소를 사는 사람 보고 당부를 냈습니다. 부디 이 소를 제 소반 옆에는 매지 마시오. 무나 배추 이파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소가 된 포수도 그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끌려 갔습니다. 끌려 가 보니 대접하기를 소 대접을 하겠지요. 소 주인이 소죽도 끓여주고 풀도 먹이고 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소를 무밭 근처에 메어놓고 집에 갔습니다. 소가 된 포수는 안간힘을 써서 곧비를 떼고 무밭에 가서 무 이파리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자 노감투가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이 된 포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총을 사가지고 다시 그 영감 집에 갔어요. 가니까 또 지난번처럼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멈 손님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소. 두 사람이 또 그러는 겁니다.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 해야지 가져오게 그러더니 영감이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금세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익었어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찌어서 밥을 해줬지요. 저녁에 누워 자는데 영감 부부는 아랫목에 눕고 포수는 윗목에 누웠습니다. 포수가 잠을 안자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 영감이 옆에 와서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노감 둘을 씌우려고 말이지요. 포수는 영감이 옆에 오면 총을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탕! 총을 쏘고 보니 영감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서 나가볼 수도 없고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마당에도 문 밖에도 영감은 보이질 않고 웬 통통한 짐승이 쓰러져 있었어요. 포수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몰라도 소녀는 묵은 늙은 짐승인 모양인데 나를 해치려던 걸 붙잡았으니 시장에 가서 팔아야겠다. 포수는 그 짐승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물었어요. 팔 겁니까? 예, 팔 겁니다. 얼마 받고 팔 겁니까? 제값 받고 팔죠? 뭐.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니 값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돈 천냥을 주면서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인 줄 아오? 포수는 모른다고 했지요. 여우가 늙은 겁니다. 그 짐승이 수천년 묵은 여우라는 겁니다. 수천년 묵은 여우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노감투를 씌워가지고 서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로 포수는 다시는 낯선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형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여섯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육 형제는 쌍둥이라서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름이 참 우스웠습니다. 첫째는 먼대보기 둘째는 연이 딸깍 셋째는 지나마나 넷째는 마즈나마나 다섯째는 뜨거워도 차 여섯째는 줄었다 늘었다 였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육 형제에게 저마다 신기한 재주가 하나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대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손끈 보듯 훤히 내다보는 재주가 있었대요. 연이 딸깍은 아무리 단단한 자물쇠도 손톱만 대면 딸깍 열렸고요. 지나마나는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싱싱 더 잘 달려갔대요. 맞으나마나는 맞으면 맞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요. 뜨거워도 차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추워서 덜덜 떨었고요. 줄었다 늘었다는 몸이 늘었다 줄었다를 제 맘대로 했답니다. 다들 이런 재주가 있어서 이름이 그랬지요. 어느 해던가 제주꾼 육형제가 사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먹을 게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으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육형제도 별수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 쫄쫄 굶었지요. 하루는 먼데 보기가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다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눈이 퉁방울만 해지더니 우와 저기에는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저기가 어딘데 사또가 사는 관청 곡관이야. 마을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곡식을 꽁꽁 쌓아두기만 하다니 저 곡식을 가져다가 우리도 먹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나누어주자. 그날 밤 연이 딸깍과 지나만 하는 관청 곡관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곡관 문고리에 머리통만한 자물쇠가 달려있었어요. 이까지 자물쇠쯤이야. 연이 딸깍이 손톱을 대니까 자물쇠가 딸깍 하고 열렸지요. 곡관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지나만 하는 곡식자루를 꺼내 산더미만큼 지고 돌아왔지요. 육형제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서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불위에 솥을 걸고 밥을 짓느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진 것을 안 사또는 펄펄 뛰었어요. 못된 도둑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도둑을 잡으러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에 가보니 집집마다 뽀얀 굴뚝 연기가 몽실몽실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굴뚝에 연기나는 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포졸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쫄쫄 굶던 사람들이 너나 없이 밥을 한 사발씩 퍼먹고 있는 겁니다. 쌀이 어디서 나서 밥을 지었느냐. 네가 관청 곳간을 덜었지. 포졸들은 밥먹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큰일 났어. 이러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잡혀갈라. 육형제는 이만서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마제나 마나가 나섰어요. 아무 걱정 마. 까짓건 내가 잡혀가지 뭐. 마제나 마나는 큰길에 나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가 곡식을 훔쳐갔소. 마을 사람들은 다 풀어주시오. 이 소리를 듣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제나마나 를 사또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도둑놈의 볼기를 사정없이 쳐라. 마제나마나 볼기 짝으로 철썩철썩 곤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제나마나 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기는 커녕 아이 간지러워라 하는 겁니다. 저놈을 더 세게 쳐라. 그렇지만 맞으면 맞을수록 깔깔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이 오른 사또가 말했어요. 곤장을 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내일 저놈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겠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마제나마나 가 꼼짝없이 죽고 말겠어. 그러자 뜨거워도 차가 나섰습니다. 아무 걱정 마. 까짓 펄펄 끓는 기름솥에 들어가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날 밤 연희 딸깍이 감옥에 가서 문을 딸깍 열었습니다. 마제나마나 는 재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대신 뜨거워도 차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사또는 뜨거워도 차를 펄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도 차는 뜨겁다고 팔팔 뛰기는 거념 아 추워라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네 하면서 덜덜 떠는 겁니다. 불을 더 뜨겁게 떼거라. 그렇지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팔팔 뛰기는 커녕 재채기까지 하며 추워했지요. 약이 오른 사또가 말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넣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내일 저놈을 연자방아에 갈아 없애겠다. 큰일났어. 이러다가 뜨거워도 차가 꼼짝없이 죽고 말겠어. 그러자 줄었다 늘었다가 나섰습니다. 아무 걱정마. 까짓 연자방아에 갈리는 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날 밤 연희달까기 몰래 감옥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워도 차는 재빨리 감옥을 빠져나오고 대신 줄었다 늘었다가 감옥으로 들어갔지요. 이튿날 사또는 줄었다 늘었다를 연자방아에 올려놓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연자방아가 지나갈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의 몸이 납작 줄어드는 겁니다. 돌려도 돌려도 줄었다 늘었다 끄떡도 안 했어요. 방아를 더 빨리 돌려라. 방아가 빨리 도니까 몸도 따라서 재빨리 납작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또를 보고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어요. 발상 약이 오른 사또는 팔짝 팔짝 뛰다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고 말았지요. 에고 못당하겠다. 세상에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 뒤로 제주꾼 육형제는 똘똘 뭉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빌림복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를 보면 빌복이가 남덕이의 복을 빌려서 잘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의 복을 빌려서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였는데요. 전생이 정말 있다면 전생에 지은 복을 현생에서 받고 전생에서 지은 죄를 현생에서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현생이 힘들어도 현생이 부자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